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관련 이슈를 다루는 교육총정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교육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논란은 교사들의 사교어 문제 판매 논란입니다. 현직 교사 수백 명이 학원가의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4억 8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교재를 만들거나 학원 강의나 입시 상담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테 신고센터를 통해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는 모두 297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급 사무관인 A씨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 주장하며 교사를 신고한 사건입니다. 실제 해당 교사는 신고 다음 날 교체됐고 한 달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선생님이 우리 애를 학대한 거잖아요. 도서관 이동 수업 가기 싫다고 하면 잘 다독여줘야지 그걸. 아니 그리고 아이 교우관계 차례를 학부모용 앱에 올리는 건 뭔가요? 이거 완전 따돌림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선생님이 앞으로 저희 아이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니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세요. 만약 내용 중 하나라도 안 지킬 시 바로 신고 조치 취하도록 할 거니깐 조심하시고요. 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 왜 대답이 없냐고요?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래? 나 무시하냐고? 선생님 지금 나한테 한번 해보자고 시위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하우 답답해? 나 대한민국 5급 사무관이야. 알아들어? 알아 듣냐고? 아unda야. 아닷캐스터는 모르겠지. 아닷캐스터는 우리에게는 주인한 거 인공이 있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닷캐스터는 1.